안녕하세요. 선들 바람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입니다. 여러분. 완전 봄날 같은 날씨로 벌써 봄이 온 듯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버섯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영지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깨끗하고 썰만해 보이는데 일단 채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랫면도 이 정도면 깔끔해 보이긴 한데 가운데 부분이 살짝 시큼하게 끓어집니다. 이런 것은 외관상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여기 보면은 뜨거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또 버섯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곳에 삼나무가 많이 있는 이런 곳에 가면은 영지버섯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영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야, 곰팡이 앞에서 버려야겠습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있긴 한데 완전히 새겄습니다. 이야, 완전히 상태 안 좋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곰팡이가 피어집니다. 자, 이것도 곰팡이가 피어집니다. 이런 거는 절대 드시면은 안됩니다. 이야, 여기 부엉이 방구가 하나 있습니다. 소나무 혹을 부엉이 방구라고 하는데 소나무에게는 암같은 존재이고 소나무의 지맥을 빨아먹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소나무는 고소하게 됩니다. 이야, 대부분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여기 엄청나게 많이 소나무 혹이 달려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한 그루에 대략 3, 40개 정도는 혹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소나무 가지에 달린 혹은 벌써 가지가 고소하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고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나무에는 혹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다 죽으면은, 가지가 다 죽으면은 소나무 자체도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을 빨리 제거해 주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아래쪽 스테이크